생기 생기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 저기 있다! 관리를 하면서 주키퍼랑 닮아가시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동물들이랑 주키퍼랑 비슷하게 닮아간다는 말도 많이 있어요 혹시 트와이스 멤버들 중에서 나무늘부랑 닮은 멤버들도 있나요? 제가 사실 닮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 나무늘부랑 닮았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워낙 말 좀 느리고 행동 좀 느린 편이기 때문에 들어본 적 있고 나무늘부말고 해달 사막여우도 닮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어요 안녕 안녕 웃고 있어 인사하나봐요 안녕 안녕 an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anos Guru 읽어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